롱튜버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을 갈았습니다 눈을 갈고 나서 바퀴 사이 바퀴축 사이 이런 데 끼는 흙은 매일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척을 해도 다음날 논으로 끌고 나가면 바로 금방 저렇게 더러워집니다 그래도 바로바로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을이어서 날씨가 되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낙이나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이 잘 마른 해에는 땅이 얼기 전에 마른 땅을 밟고 다니면서 뱃집 작업도 다 끝내고 논을 여유있게 갈면 되는데 올해같이 가을에 비가 자주 오던지 저희는 이 쬐끄만 논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옆에 여기 포광이라도 부르고 둠벙이라고도 부르는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이 논은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저 엉덩이에 샘꼴 엉덩이에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또 농농사 지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이 논은 1년 내내 바닥이 마르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쟁기질을 하려면 바닥이 잘 말라줘야 트랙터가 견인력이 있어서 쟁기를 쫙쫙 끌고 나가면서 논을 잘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물이 많은 논 그런 논을 갈 때는 트랙터가 견인력이 없기 때문에 쟁기질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날처럼 쟁기에 날이 달려서 돌아가는 원형 쟁기를 사용하시면서 논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원형 쟁기는 물이 어느 정도 있거나 살짝 젖어야 잘 갈아지는데 완전 딱딱한 논에서는 또 힘이 받아서 잘 갈아지지 않습니다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원형 쟁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저번에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로터리를 쳐 가지고 벽집이 흙과 함께 잘 섞이도록 벼를 베어낸 벼 끓이 땅 속으로 박혀서 잘 섞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논처럼 물이 아예 고이는 논이면 물을 더 넣어 버려 가지고 논 전체적으로 물이 찰랑찰랑하게 고이게 물을 받아 놓고 쟁기로 끌고 다니면서 물 쟁기질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마른 땅에서 완전히 잘 마른 땅을 갈았을때만큼 쟁기 날이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고인 상태에서라도 이렇게 갈아 주면은 벽불이가 땅 속에 있는데 뒤집어지면서 위로 올라와서 쉽게 썩습니다 땅 위에 있던 벼집들도 이렇게 얕게 갈리더라도 쟁기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물 속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쟁기질을 하건 로터리를 하건 그 이후에는 벽집과 벽불이 잘 썩으라고 물을 대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그 순서를 바꿔서 물을 먼저 넣어주고 이렇게 쟁기로 갈아 준 겁니다 지금 물에 잠겨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땅이 깊게 잘 갈아졌습니다 물이 아예 많아 버리면은 트랙터 바퀴나 기계의 흙이 달라붙지 않아 가지고 밟고 나오면 옆으로 빠져서 작업을 하기가 쉬운데 물이 어정쩡하게 조금 있어버리면은 확도 진흙처럼 점성이 강해 가지고 바퀴 사이에 달라붙고 그래서 논에 더 빠져 버립니다 빠지는 논은 차라리 물을 넣고 추수를 하듯이 이렇게 아예 물을 넣고 쟁기질 작업을 해도 작업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에 로탈이나 쟁기질 작업 후 물을 넣어주는 이유가 잘 썩으라고 넣어주기도 하는데 땅 속에 질소 양이 과도하게 있을 때는 작물의 생장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을 넣어주면 볏짚이나 뿌리도 썩으면서 땅 속 표면 바깥쪽에 있던 게 아니고 땅 속 깊이 있던 유액가스나 질소 같은 애들도 물에 녹아서 땅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곰에 갈아놓은 논에 물을 한번 쭉 쭉 가득 담았다가 그러한 필요 없는 성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에 녹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을 가득 담았다가 한번 모두 다 빼내고 다시 물을 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있으나 저희 지역이 농수로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이렇게 갈거나 로터리를 치고 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이 끝났고 트랙터 바퀴사이 기계 사이에 이렇게 진흙들이 고여있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서 차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처럼 원형 쟁기가 없거나 로터리 치기 애매하고 물이 자주 빠지는 물이 잘 보이는 그런 논의식이라면 한번 이렇게 물을 아예 담아버리고 쟁기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논들과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농사 잘 짓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기계 세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